안녕하세요. 올드에뷰티 아카데미 김민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 미용사 일반 헤어에 대해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풀에서는 미용학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에 따른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응용형까지 함께 가능한 그런 학습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첫번째 미용총론부터 살펴볼까요? 자 미용총론의 학습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용의 개요 문제 유형에서는 일반적인 미용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업무 범위 자 미용의 투수성과 또 미용의 과정, 다음 미용사의 기본 소양에 대한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로는 올바른 미용작업자세 문제 유형인데요. 자 여기서는 기본 작업 자세와 또 샴푸할 때 작업 자세, 헤어스타일링할 때 작업 자세, 또 앉아서 할 때 작업 자세에 대한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용과 관련된 인체의 명칭 문제 유형은 두부의 각부 명칭과 또 두부의 포인트 명칭, 또 두부 라인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학습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부란 우리 두상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해 볼까요? 첫번째 문제는 미용 목적에 따른 미용사의 사명으로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용은 그 시대의 문화와 풍속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 두번째 유행을 보급시키기 위해 미용의 건전한 발전이 요구된다. 다음 세번째 미용은 개인의 보건 위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자 마지막 네번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으로 미용의 구성 요소를 법률로 정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학습 내용을 한번 또 볼까요? 자 먼저 미용의 목적부터 봐야겠죠? 자 첫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인간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두번째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생산의욕을 향상시킨다. 자 세번째 복시 이외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다. 자 네번째 노화를 예방하여 아름다운 욕모를 가꾼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용의 목적 말고도 미용사의 사명도 함께 봐야겠죠? 자 여기서는 세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미적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개성미를 연출해야 한다. 또 두번째 문화적 측면은 건전한 시대와 유행의 풍조를 유도한다. 그 시대의 풍토를 유도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세번째 위생적 측면은 공중위생의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안전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얼추 문제가 드러나겠죠?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화와 풍속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이다. 해당이 됐었고요. 또 미용의 건전한 발전이 요구된다. 1번과 2번이 엮여서 문제가 아까 미용의 목적과 또 미용사의 사명에서 해당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번째 보건위생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도 위생적 측면에 해당이 됐었죠.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으로 미용의 구성 요소를 법률로 정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딱 여기까지는 이 내용은 해당은 되나 법률로 정하였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미용의 목적에 따른 구성 요소를 법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두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용의 의의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외적 아름다운 욕물을 다루는 응용과학 분야이다. 자 두번째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있다. 자 세번째 시대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된다. 자 네번째 미용술과 복식으로 욕모의 물리적 화학적 작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내용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미용의 의의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외모를 다루는 응용과학 분야이다. 네 문제에서 있었죠. 자 그래서 유행과 욕구를 맞추어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된다. 네 내용 역시 확인되고요. 자 두번째 그 시대의 유행을 보급시키기 위해 미용의 문화 풍속의 건전한 발달이 요구된다. 자 세번째 복식 이외의 여러가지 방법. 자 복식 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적 욕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고 미를 개발한다. 네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미용술과 복식으로 라고 함께 문제가 엮여서 나왔죠.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작업을 해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복식 이외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미적 욕구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고 미를 개발한다. 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용의 특수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 여기 미용의 특수성은요. 시험 문제에 많이 취재가 됐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1번 손님의 요구가 반영된다. 2번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3번 정적 예술로서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4번 유행을 강조하는 자유예술이다. 자 그럼 특수성에 대한 그 학습 내용 함께 볼까요? 자 여기서는 5가지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자 의사표현에서는 고객의 의사가 체에 대한 우선 존중되어야 함으로 미용사의 의사표현이 제한적이다. 고객의 의사표현이 1번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두번째 소재 선정인데요. 고객의 신체가 미용 소재임으로 자유로운 소재 선택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 신체 일부는 바로 헤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시간적 측면인데요. 자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용예술 이것은 미용은 조용예술과 같은 정적 예술이며 자유예술이 아님으로 자 내용이 나와있죠? 절대 우리가 하는 작업은 자유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제한적이다. 자 이 예술이 세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조용예술은 어떤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 정정예술 같은 경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적효과의 고려를 보면요. 고객의 이미지, 복식, 직업 등에 따라서 미적효과가 다룰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다면 답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확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자 4번에 보면 유행을 강조하는 자유예술이 아닌 우리는 어떤 거라고 했죠? 부용예술 또는 정정예술 또는 조용예술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의 해설 내용은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용의 과정, 이 미용의 과정은 정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이 과정이 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네 1번부터 쭉 살펴볼까요? 자 순서가 소재, 구상, 제작, 보정 자 2번에 소재 시작은 똑같네요. 그 다음 보정, 구상, 제작 자 3번에 구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소재, 제작, 보정 4번은 마찬가지 구상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제작, 보정, 소재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미용의 과정에서 소재는 무엇을 뜻한다고 나와있나요? 네 바로 고객이죠. 자 그리고 구상에서는 계획, 그리고 제작에서는 작업, 또 보정에서는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내용은 신체의 일부임으로 고객의 개성에 맞게 소재의 특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네 특징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구상은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이라고 하죠.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하고요. 제작은 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여기서는 미용사의 실질적인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에 해당되는 보정은 제작이 끝난 후 불충분하거나 또 고객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 넘어가면요. 자 아까 그 첫 번째 소재가 어떤 거라고 했었죠? 고객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계획한 단계 바로 구상.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용사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작업화한 단계 바로 제작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구상, 제작, 보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5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도 미용의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미용의 가정에 대한 내용이 꼭 이런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만 나오지 않고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취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용사가 미용을 시술하기 전 구상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라고 하죠. 자 1번에 시대의 유행 패턴 파악하고 자 2번 고객의 얼굴형과 이미지 파악 자 3번 고객이 요구하는 희망사항 파악 자 4번 고객의 특징적인 개성미 파악 약간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구상이 시대의 유행을 파악하는 것인지 뭐 고객의 이미지 파악한 것인지 또는 희망사항인지 개성미 파악인지 약간 혼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내용이 뭔가요? 자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객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하는 희망사항 파악이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고객이 요구하는 희망사항 파악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내용 읽었던 거 그대로 또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이긴 하나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객의 의사를 늘 존중하는 걸 1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용사 일반의 업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하죠. 자 1번에 머리카락 모양 내기 또 머리 피부 손질 등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손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번에 머리 피부만 아름답게 손질하여 욕과 생삼성을 만족시킨다. 자 3번은 두발 얼굴 등 신체를 화장 분장하는 영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4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두발 및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 손질하는 영업이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미용사의 업무 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미용업의 일반 이 내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업무들이 해당되느냐 자 퍼머넌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기 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위로 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모양 내는 것과 머리 피부 손질은 당연히 해당이 됐었고요. 자 근데 이번에서는 머리 피부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해당이 안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발 얼굴 등 신체로 화장 분장 한다. 네 전혀 해당이 안 됐었죠. 이것은 메이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까지는 해당이 되나 여기서 피부 상태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네 우리 그 일반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퍼머넌트나 머리카락 자르기 또 모양 내기 또 머리 피부 손질, 염색하는 거, 감기기 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선에서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네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용 시술에 따른 작업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작업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샴푸 시, 샴푸 할 때 작업 자세 내용이죠. 발을 약 6인치 정도 벌리고 허리를 구부린 바른 작업 자세로 작업한다. 자 2번은 헤어스타일링 작업할 때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손님의 의자를 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조정한 다음 다음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번에 화장이나 매니큐어 시술 시에는 미용사가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작업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4번에는 미용사는 선자세 또는 앉은 자세 어느 때 일지라도 반드시 허리와 등을 구부려서 시술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작업 자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기본 작업 자세부터 볼까요? 자 다리 위치는 어깨 너비 정도 유지시킨다. 그리고 작업 자세는 시술자의 신장 높이와 평행 되도록 한다. 자 명시거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거리는 25에서 30cm의 거리를 유지한다. 자 그리고 적절한 힘의 배분과 균일한 동작을 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기본적인 작업 자세고요. 자 샴푸할 때 작업 자세는 발을 약 몇인치, 6인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6인치가 이제 15cm로 같은 내용이고요. 이 정도 벌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자 구부릴 때 등은 구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허리만 구부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고요. 자 다음 앉은 작업 자세 볼까요? 엉덩이를 의자 뒤에 밀착시키고 등을 곧게 편다. 그리고 구부릴 때, 자 여기서 또 나오네요. 목과 등은 구부리지 않고, 그죠? 어디? 허리를 구부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앉은 작업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헤어스타일링 작업 자세입니다. 작업 위치에 따라 고객의 위치를 작업에 적합한 어디 높이? 신장 높이에 맞춰서 조절한다. 그리고 고객과 미용사의 작업 간격을 적합한 위치로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샴푸 시 발을 어느 정도 6인치 정도 벌린다 해당이 됐었고요. 자 허리 구부린다 해당이 됐었죠. 또 헤어스타일링 작업 과정에서는 어떻게 손님의 의자를 작업에 적합한 높이로 보통 이제 심장 높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장이나 매니큐어 시술 시 미용사가 바르게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또 미용사는 손자세 또는 앉은 자세 어느 때일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가 학습 내용을 봤을 때는 허리를 구부린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등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 두부의 라인 중 NSP에서 EP의 연결선은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축두선, 2번에 축중선, 3번에 목 옆선, 4번에 목 뒤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두 사항에 따른 분할선, 구분되는 선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런 포인트 명칭들을 알아야겠는데요. 자 먼저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명칭 많이 중요하죠. 자 아까 NSP 어디였죠? 여기. 그리고 EP 여기죠. 이제 기 위쪽이고 우리가 목 라인의 그 모서리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SP와 EP에 대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이 선은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선에서 보면은 아까 이 선이었죠? 자 여기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목 옆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아까 보기에 목 옆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목 옆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연결선은 목 옆선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에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두부와 관련된 분할선이나 또는 구분되는 두상의 위치 그리고 포인트 명칭은 여러분들이 뭐 필기에서도 반드시 숙취해야 되겠지만 실기에서도 또 이렇게 해당이 돼서 연결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상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두부를 5등분 우리가 실기 수업 때도 많이 블록킹을 타는 것 중에 하나죠. 5등분 이것으로 이제 나누었을 때 관계없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탑, 2번에 사이드, 3번에 네이프, 4번에 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또 한번 학습 내용을 보면요. 두바를 구획하는 것을 블록킹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킹은 전두부, 같은 표현으로 탑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측두부는 사이드, 두정부는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또 후두부는 네이프로 구분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두부의 명칭인데요. 다시 한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등분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측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사이드가 되겠고요. 우리 이게 탑 부분이 이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블록킹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측두부로서 사이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프가 어디냐면 자 5등분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더 여기서 이제 어떤 분할선이 생기지 않으나 여러분들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을 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네이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프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어디냐? 크라운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두정부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4번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헤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부를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탑, 사이드, 크라운, 네이프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두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부의 기준점 중 SP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에 탑 포인트, 2번에 센터 포인트, 3번에 백 포인트, 4번에 사이드 포인트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자 또 포인트 명칭입니다. 네 포인트 명칭은 참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우리가 배우는 커트들이 뭐 스파닐, 이사도라, 그레쥐에션, 레이어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데 뭐 이런 커트들을 할 때 포인트 명칭과 또 두상 구분성 또는 두상 어떤 이제 분할 명칭 그와 관련해서 엮어서 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 내용과 이런 포인트 명칭과 관련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SP라고 했던 점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인데요. 자 이 CP 같은 경우는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헤어라인의 중심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데는 우리 그 헤어라인 중에서 그 M자 지점 있죠? 이 부분을 얘기하겠고요. 자 EP는 이제 아까 얘기해서 알겠고요. 자 그럼 SCP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 쪽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포인트는 우리 이제 간자놀이 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이제 각각의 명칭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문제 나왔던 게 이 SP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요. 자 답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사이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기준점 중 SP는 사이드 포인트에 해당된다. 네 여기까지 미용 총론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우리 그 문제 포리에서는 미용 역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그 문제 유행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미용 역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